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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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! 감수세! 간다! 잘할게요! 가만히 해주세요! 가만있어! 뒤집어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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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절로 그릇에 치즈가 들어간다 소금을 넣는다 이곳은 뚜껑을 넣어 주기 때문에 짠 다 먹기 때문에 다 먹지 못한다는 거 사실, 그곳에서 네이버는 연기 다 먹기 전에 다 먹으면 더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맛있다 손님 머리 좀 빨릴게요 엑스케인은 제가 버려드릴게요 아니 엄청 못쓰러웠어 여기가 되어있어 죄송해요 아니 왜 브로치를 여기서 찍으세요? 출근하기 전에 이거 이 사람 가까워가지고 그렇다고 어떻게 숙여의 방이라고 하고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얘기해? 아무튼 숙여의 방에 어때 아 너무 뜨거웠어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? 빨리 빨리 일어나야지 시간이 몇 시간이야 오늘 왜 왔어 진짜? 도와주려고 돈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집에 올리브유가 계란을 쳐먹기가 좀 그렇고 분리수거 빨리 해야되고 뭘 잘해? 야 진짜 예쁘네 먹기에 진짜 술 밖에 없어 그렇죠 괴라폰을 외우고 저거 쟤 폴라 폴라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내가 사러 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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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 그래 좁아 넓은 집으로 이사가 아니 이럴 거면 이사를 가자 안 그래도 저기 달친소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좁아가지고 하여간이 너무 힘들어 이제 우리를 담기엔 이 집이 좀 좁아진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커졌어 살도 이렇게 찌고 있고 좁아 좁아 저널 도둑 decomposition 꼭 완전히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나 다 죽여, 나 다 죽이려. 다 죽이려. 이거 이상해. 어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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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의 오더라. 그만 좀 해. 어떨 거야? 야, 일단 빨리. 짐 챙겨. 자, 그래. 자, 이번다. 그거를 도와주려고 한 거지. 오케이. 아, 슬픈 게임. 아니 청소 우준이가 해 맨날 내 침대 가면서 잤잖아 그러면 많이 쓴 사람이 방 치우는 거면 내가 저 방 치울 테니까 현서 씨하고 기동 씨하고 저 현서 방 많이 썼으니까 그럼 현서 방 치울게 내가 뭘 많이 써 저기를? 아니 쓴 했지 너는 내 방 치잖아 마음에 띄는 거기서 나오더만 거짓말 좀 치지 말고 오늘 저기서 나와 그럼 나는 제이랑 제이 방 많이 썼으니까 이렇게 아 쟤네도 신났어 둘이서 쟤네 저 습관이야 맨날 저러고 한 3분만에 나와 이제 머리 험그리고 남을 거야 막 이러면서 나온 거야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야 자 빨리 청소합시다 청소 도와주려고 온 거니까 지겹지다 거의 다 치워 보면 아 너무 많아 근데 치읍시다 저 치워요 빨리 치읍시다 민간하면서 주말주말하면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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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랑에 빠져 좋아하면서 아니 방윤수 감자튀김이 왜 나오냐고 방윤수 감자튀김이 왜 나오냐고 아니 방윤수 이런게 왜 나오냐고 추억무는 친구야 너 안 추워 왜? 왜? 누워 뻗어 카운트 세 한대 잘할게요 그만해주세요 가만있어 피곤집 뒤집어 아 오늘 집에 갔어야 됐어 아 괜히 왔어 이거 뒤집어 걸려 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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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도 좀 치고 오기 아 아 와 진짜 너무 많이 크다 야 이제 진짜 치우자 안되겠다 야 다 치웠어 이 새끼야 와 나 여기 좀 봐가지고 여기 너무 더러워 아 이거 누수기가 썼어 그냥 치워야 돼 저기야 여기 다른 데도 묻어있지 않아 많이? 맞아 묻어있어 왜 그래? 다 껴 아 뭐 같이 이거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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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자자자 짜자자 짜자자 자 자 방음번 구경해보자 여기 하나 여기 1인실 여기 2인실 아 아 아, 뭐예요? 아, 왜 빼세요? 아, 뭐하냐, 이거 뭐야? 우리하여! 우리하여! 동기동! 하나, 둘, 셋! 자 잘생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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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 안 좋아? 왜 웃어? 잘 돼서 떠나는 건데 근데 이 집에서 좀 적응이 들어왔어 솔직히 낯선 사람들이랑 처음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낯선 없어? 어쨌든 좋아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좋아하실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안녕 집 안녕 집이랑 인사해 집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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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